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형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송하려고 샀어요. 네, 저희 강아지 닮은 강아지, 인형이에요. 닥스운트 인형, 귀엽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 미리 이틀 전에 촬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4월 17일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네, 기회년이고요. 무진월, 정료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청관에 식상이 떴어요. 식상이 떴고 네, 제가 푸는 방식은 다른 분들이 푸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공통일진이라는 것을 뽑고 있고요. 개인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불뱅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성이 다 다르고 개인마다 이 글자들은 다르게 모두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저는 그냥 그날 뽑았던 시간 빼고 3주만으로 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운세를 뽑습니다. 정화가 뜬 날입니다. 정화가 현재 청관의 식신을 바라보고 식신이 퇴지에 앉았고요. 오늘은 뭔가 이 화요일에 대한 일 자체가 본인이 뭔가를 스스로 알아서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좀 많이 챙겨주면서 또 내가 또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뭔가 욕심은 되게 많아요. 희망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세웠던 계획들과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이제 나는 이렇게만 해나가면 되겠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거창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들은 사실 움직여야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움직이는 게 좀 불안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세지에 앉은 날인데 본인이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도 되게 많이 벌려요. 화요일 날 이것저것 이것저것 뭔가 일은 많이 벌어지는데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챙겨줘요. 주변에서 이 사람의 버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습을 해주는 거죠. 남들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내 일을 해주는 거고 오늘은 남들이 내 일을 해줘요. 그리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할라이트 미혼인 남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애인 있거나 부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성한테 잠시 흔들릴 수가 있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혼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강하지는 않는데 내 남자에 대한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좀 커질 수가 있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애정우는 좀 약하네요. 오늘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썸 타거나 연애로 잘 이어지지 않아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대한 갈고가 많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은 좀 떨어져요. 실적은 좀 떨어져서 일에 대한 어떤 칭찬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좀 거리가 멀어요. 회사에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윗사람들 눈에는 좀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딱 내 일만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뭔가 내가 안 한 게 있는지 일을 좀 찾아서 하시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장에 계신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내가 남한테 의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기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도는 오늘 하루 정도는 뭔가 내가 하더라도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좀 잘 의지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도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